여러분 냉장고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냉장고는요 차갑게 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냉장고 안에 있는 녀석들의 수분을 빨아들이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 들어간 채소들이 시들시들해지는 이유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수분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뺏겨요 저항 전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 드리는데 밥을 냉동실에 뒀다가 다시 데워 드시면 저항 전분이 생겨가지고 기존 칼로리보다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옛날에 제가 궁금해 요리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거거든요 이거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냉장고에 넣으면 더 빨리 상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음식을 사시면은 다 냉장고에 넣잖아요 냉장고에 넣으면은 그냥 실온에 뒀을 때보다 더 빨리 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알려드릴게요 수박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마트 가서 사실 때 냉장고에 안 있어요 수박 채소 코너에 수북이 쌓여 있잖아요 이 보관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산다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냉장고에서 가져오는 것들은 냉장고에 보관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냉장고가 아닌데 수북이 쌓여 있다 그럼 집에서도 그렇게 보관을 하시면 딱 좋아요 자른 다음에는 넣으시는 게 괜찮은데 자르기 전에는 밖에 놔두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사라질 확률이 높고요 감자 같은 경우는 이게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면은 감자에 있는 전분이 변해가지고 당분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감자를 쪘을 때 원래는 포슬포슬 해야지 맛있잖아요 근데 이 포슬포슬한 느낌이 전분에서 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좀 단단하고 먹었을 때 서곡서곡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감자들 자체가 외국 감자에 비해서는 전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큰 차이는 없지만 굳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포슬포슬한 느낌의 감자를 드시고 싶다면 그냥 실온에서 보관하시면 돼요 꿀은 밖에다가 보관하셔야 돼요 냉장고에 두시면은 안쪽에 뭔가 이렇게 허옇게 결정이 지어가지고 실온에 놔도 녹지 않는 거 보셨을 거예요 결정화 상태가 되면 꿀튀귀의 향이 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바깥에서 보관을 하시고요 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침이 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안 상한다고 보시면 돼요 꿀이나 설탕 이런 것들은 2차 오염이 없는 이상은 유통견이 따로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이제 원두커피나 이런 것들 많이 사두시면은 냉동실에 두거나 대충 말아가지고 냉장고에 두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커피 습기도 잘 먹고요 냄새도 잘 빨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커피숍에서 커피가루 가지고 와가지고 냄새 없애는데 쓰잖아요 원두커피 집에서 내려 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주로 냉동실에 드세요 근데 이거 냉장고 냉동실에 두시면 안 되고요 실온에다가 밀폐해가지고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다 다음은 토마토인데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들어가면은 토마토가 일단 향이 많이 없어지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드실 때 입에서 과육이 분해가 되면서 혀가 꺾을꺾을한 느낌 요런 게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 토마토가 색깔이 되게 허옇게 나오면은 그냥 그 창가나 햇빛을 조금 밖에 두시면은 조금 더 빨개져요 토마토도 냉장고에 두시는 것보다는 냉동실에 실온에 보관하시는 게 좋다 자 이제 양파인데요 양파를 냉장고에다가 두시면은 곰팡이가 쓸어요 그리고 금방 물컹해집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는 냉장고에 넣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양파를 좀 싸게 사서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껍질 있는 양파를 사셔가지고 실온에다가 두시면 돼요 깐 양파를 사시는 경우에는 냉장고에다가 빨리 넣으시면요 냉장고에 습기를 양파가 먹어가지고 곰팡이도 피고요 되게 물클어지고 겉에 부분이 약간 투명해지면서 한쪽 막 무르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양파는 냉장고에 넣으시는 것보다 바깥에 두시는 게 좋다 마늘도 상온 보관하는 게 향에는 훨씬 더 좋아요 향 저렇게 껍질이 안 까져 있는 마늘 있죠 저런 건 바깥에 보관하시면 좋은데 사실 요새는 집에서는 깐 마늘하고 다진 마늘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마늘을 약간 까셨거나 다졌으면은 냉장고에다가 두시는 게 맞는데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바깥에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태로 향을 많이 유지할 수 있어요 식빵도 우리가 사서 한 2주 동안 드실 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그냥 실온에다가 두시고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식빵 냉장고에 넣으면은 금세 딱딱해져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거를 빨리 못 먹는데 좀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냉동에 넣으세요 냉동 대형마트에서 파는 식빵들 있죠 웬만하면 실온에서 곰팡이 잘 안 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트나 프랜차이즈 식빵을 사셨는데 그게 실온에서 곰팡이가 많이 핀다 그러면은 여러분 집이 곰팡이 피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뜻이라서 환기를 좀 시키시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이 빵들이 웬만해서는 곰팡이 잘 안 피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식빵도 냉동실에 넣어두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견과류인데 이거를 그대로 냉동실에 넣으시면은 부패는 막는데 견과류의 고소한 맛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껍질 있는 견과류들은 냉장고에 넣어두시면은요 껍질이 냉장고 냄새를 또 먹어요 이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땅콩이나 이런 거 비닐에 주섬주섬 싸가지고 넣어두셨다가 나중에 딱 드시면은 땅콩에서 성에 맛 나죠 얼음 맛 나고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여러분 드셔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찬온도에서 하는 것보다 밀폐된 실온이 좋고요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들어가 있다면은 팬에다가 한번 볶아주시는 게 잡내가 좀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나기 때문에 찬 곳에서 오래 보관하신 견과류는 한번 볶아주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사과인데 사과가 만약에 내가 먹기에 너무 딱딱하거나 먹었을 때 너무 시다 그럴 경우에는 실온에 두시는 게 조금이라도 조금 부드러워지거나 맛이 좀 달게 해주는 추가 숙성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먹기 딱 좋다 조금 지나면은 무를 것 같다 그런 것들은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셔도 무방해요 자 아보카도 요거는 먹기 전까지 실온에 두는 게 기본이에요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요 숙성을 시켜야지 부드러워져요 바로 배송을 받자마자 아보카도 드시면요 너무 딱딱하고요 되게 풋내가 많이 나고요 맛이 없어요 지방의 풍미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아린맛 나고 떨고 풋내 나거든요 한 2-3일만 실온에다가 딱 두고 있으시면은 나중에 손으로 만졌을 때 살짝살짝 눌러가는 정도까지 애가 숙성이 돼요 그때 드시면 아린맛도 사라지고요 되게 드실 때도 부드럽고 크리미하고 좋은 맛이 나기 때문에 물렁할 때 드셔야 되는 게 맞고 그게 훨씬 더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핵과류입니다 핵과류가 뭐냐면 안에 있는 씨가 굉장히 단단한 녀석들인데 자두나 복숭아, 천두복숭아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의 핵과류는 실온에서 숙성이 더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두를 샀는데 너무 시다 복숭아를 샀는데 약간 좀 떫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은 밖에 조금 두셨다가요 드시기 전에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만들어 드시면 돼요 복숭아가 멍이 들었다거나 겉에 상처가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실온에서 보관하시면 날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요 상처가 나지 않고 물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놔두셔도 괜찮아요 이게 날파리 꼬이고 막 이런 거는 후숙이 돼가지고 얘네가 불러진 부분에서 복숭아 진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냥 단단한 복숭아들은 팔이 안 꼬여요 벌레들이 여러분 사람보다 더 빨리 알아챕니다 벌레가 꼬인다? 그럼 숙성이 완성됐다 자 그 다음에 바나나인데요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껍질 색깔이 변해요 냉장고 안에 둔다고 해가지고 바나나가 더 부드러워지거나 달아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바나나 같은 경우는 냉장고 안에다가 넣으시면은요 금방 새까매져요 실온에다가 두시면은 검은 반점이 조금씩 생겨요 냉장고 안에다가 두시면요 거의 2, 3일 만에 새까매지거든요 바나나를 먹을 때는 바나나 껍질에 생기는 반점의 정도에 따라가지고 먹기 좋은 타이밍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냉장고에 넣으면은 엄청 빨리 색깔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실온에다가 두시는 게 검은색 반점 슈가 스팟이라 그러죠 적당하게 올라오는 속도가 맞춰져요 그거를 보시고 드시면 돼요 냉장고에 바로 넣어버리시면 전체가 다 시껌해지면서 변해버려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은 열대과일인데 사실 열대과일은 여러분 열대과일이 생산되는 나라들 가보시면은 어때요? 덥죠 엄청 덥고 뜨거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그런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나온 애들이에요 열대과일이 괜히 다른 과일에 비해서 당도가 높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걔네는 고온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온에서 버티기 위해서 당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는 선천적으로 따뜻한 온도에서 버틸 수 있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드시면 드실수록 숙성을 못하고 맛이 없는 상태로 드시는 거라서 요건 실온에다가 드시다가 껍질 벗기고 다 손질하신 다음에 냉장을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땅콩 버터, 잼, 누텔라 이런 종류의 스프레드나 잼류 있잖아요 얘네는 실온에 두시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빨리 생기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빵칼이나 버터 나이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침이나 아니면 드셨던 음식에 닿은 다음에 다시 저 안에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잼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안 상합니다 침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곰팡이가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이건 실온에 두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사람 침이요 음식을 부패시키게 하는 가장 빠른 통매제입니다 인간 침이 닿은 음식은요 엄청난 속도로 부패가 일어나요 그래서 침만 안 들어가게 하셔도 밑밭창 같은 거 평소 보관하는 것보다 두세 배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달걀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식약처 기준으로 냉장 보관 기간이 이제 알 낳고 나서 40에서 45일이라고 하고요 실온에서 보관했을 때는 30일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달걀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껍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찍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하게 법이 바뀌었어요 요새 사는 달걀은 다 표면에 이게 찍혀져 있거든요 달걀 같은 거 사실 때는 실온에다가 보관해도 냉장한 만큼 오래 보관이 돼요 그리고 와인인데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반은 그냥 냉장고에 놓고 보관을 하시잖아요 집에 사용하실 냉장고가 보통 4도에서 5도 정도 되거든요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하시면 조금 맛이 금방 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낮은 온도가 안 좋은 애들이 와인 유거든요 차게 드셔도 되는 스파클링 와인이나 화이트 같은 거는 냉장고에 두셔도 되는데 빨간 애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바깥에 두시는 게 나을 정도예요 집에서 허브를 많이 사용하셔서 이탈리아 바슬리라던가 타임이라던가 요런 바질이라던가 이거를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냉장고 안에다가 두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파릇파릇한 애들이 다 거무튀튀해진 거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얘네를 키친타올에다가 물을 한번 적신 다음에요 그걸로 돌돌 말아주신 다음에 밀펫팩 같은 데에다가 넣어주시면 거의 한 일주일까지도 파릇파릇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티에서 사신 상태로 그냥 플라스틱 패키지 안에다가 밀폐가 안 된 상태로 물을 얘한테 안 먹인 상태로 넣으시면은요 하루 반만 지내도 거뭇거뭇해지고요 색깔이 금방 죽어요 그래서 쪽파, 깻잎, 상추 다 동일한데요 얘네 이파리 애들은 물을 먹여주고 보관을 하셔야 돼요 물을 먹이고 그 물을 먹이는 게 물을 담궈서 하시는 것도 좋고 키친타올에다가 물을 머금어가지고 그걸로 돌돌 살짝만 말아주셔도 좋습니다 수분을 먹인 상태로 밀폐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오래 보관이 돼요 쪽파 같은 것도 미리 손질을 해 두셨다가 쪽파 겉을 키친타올 물 먹인 걸로 살살살살살살 말아가지고 밀폐백 같은 거에다가 딱 넣어 두시면은 되게 오랫동안 파랗게 됩니다 자 간장, 고추장, 된장인데요 간장만 실온에 두시면서 된장, 고추장, 쌈장은 냉장고에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똑같은 발효 과정을 거친 애들이고요 여러분들 그 장독대 보시면은 간장 장독대나 고추장 장독대나 된장 장독대나 다 똑같은 데 있어요 다 바깥에 있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고추장, 된장이라고 안에다가 안 두셔도 되고요 밖에 두셔도 되고 냉장 안에다가 두시면 향 유지가 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통 집에서 된장, 고추장, 쌈장 사실 때 큰 통으로 많이들 사세요 작은 통으로 구입하지 않으시고 아 이왕 뭐 된장, 고추장 오래 쓰니까 1kg, 2kg 큰 걸로 사뒀다가 뭐 내내 쓰자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그거 냉장고 자리 은근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먹던 숟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간장 보관하는 양념통 자리에다가 같이 두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밥이에요 밥을 지으신 다음에 냉동 보관을 하시면요 전기밥솥에서 방치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밥을 드실 수 있어요 밥 같은 거 냉장고로 가면 어떻게 되냐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냉장고는요 차갑게 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냉장고 안에 있는 녀석들의 수분을 빨아들이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 들어간 채소들이 시들시들해지는 이유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수분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뺏겨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수분이 유지되어야 되는 애들은 대부분 냉장고에 하시면 안 돼요 갓 지은 밥을 오래 보관하고 싶다 나는 밥 짓는 게 귀찮아서 한 번에 한 열기 정도 지어서 전자렌지에 데워 먹는 게 좋다 나는 전기밥솥에 밥을 오래 보관해서 밥이 누렇게 되면서 딱딱해지는 게 싫다 이러신 분들은 1인분 한 공기씩 나누셔가지고 비닐랩 같은 거에 싸셔서 냉동실에 넣어 드시면 나중에 전자렌지에 살짝 돌리시면 마치 그 직석밥처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두시는 것보다 냉동고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저항 전분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얘기 드리는데 밥을 냉동실에 뒀다가 다시 데워 드시면 저항 전분이 생겨 가지고 기존 칼로리보다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옛날에 제가 궁금해 요리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거거든요 이거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실험 한 게 실험을 다회성으로 안 하고 1회차 실험을 한 게 발표가 되면서 조금 와전이 된 내용인데 무슨 300 칼로리가 될 게 한 번 얼렸다 먹으면은 무슨 14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인도에서 한 번 잘못 발표해 가지고 그게 한 번 매스컴을 탄 적이 있거든요 근데 300 칼로리 냉동실에 넣고 나왔을 때 저항 전분 생기는 칼로리가 한 10키로 칼로리 미만이라 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게 효과가 있었으면 여러분 모든 즉석밥 만드는 회사에서 마케팅 포인트로 썼을 겁니다 전 국민들이 다 즉석밥 사 먹었을 거예요 그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었으면 여러분 햇반이랑 오뚜기 밥에서 진작에 갖다가 뿌려 냈습니다 제대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마케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오늘 굉장히 EBS적인 상황에서 이제 재료가 준비가 됐고요 감기 때문에 오늘 조금 구차하게 이렇게 삐질삐질한 목소리로 진행을 했는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제대로 좀 목을 고쳐 가지고 또렷한 목소리로 하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쭉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